어제 한글날이어서 롤하면서 한글만 쓰기 외래어 X 외국어 X 할라 했는데 오늘 하신 그거 안 한다고 어제 휴방한 건데 그럴까? 좀 뒷북이긴 한데 오늘 할까요? 근데 그거 하면은 진짜 게임을 못해 너무 힘들어 그거 아 솔랭에서 하면은 그걸 지금 못하는데 자랭에서 할까? 대신 자랭에서 할게요 그러면 북한 말 X는 뭐야 아이 북한 말 상대 원거리 공격수가 칼 바람 바람 남자였군요 얼음 여왕님의 날카로운 얼음 화살에 견디지 못하고 북한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북한 말도 그거야 북한 말도 수놀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놀이 말을 쓰려고 하다보면은 그게 돼 아 미션 건설 미션 건설이다 오 3코인이면은 굉장히 포한걸 룰루? 룰루 한번 해볼까? 탑룰루 한번 해보자 오 향룰루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완전 1티어라 그러던데 핫하대요 성배 향로 구원 그러네 그냥 완전 유출탱 가네 오케이 탑룰루 한번 해보겠습니다 룰루 할 거야 바보 탑알이야? 탑취 탑알이? 저쪽도 좀 이상한데 한글만 쓰기 시작 한글 아니지 한국 수놀이 말만 쓰기 시작 왜 한글날에 수놀이 말만 쓰는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작 아 무건방송하면 안된다 그랬지 챔피언 이름도 안되나? 챔피언이라 해버렸네 아 이런 와 맞춰버렸어 아씨 아 뭐야 바다에 왜 이렇게 잘 나와 아 근데 되는 게 없네 동전이 두 개 남았습니다 예 뭐 먼저 연마 하나요? 아 그래? 그니까 그 얼음 뿌리는 마법공학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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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아니고 물건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아 천정 틀리기 미션 바보 아 아쉽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얘 뭐 먼저 올리나요? 아 나 미션이라 그랬어 또? 아 정말 아이고 여우 친구 안녕 안녕 나 지금 멀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한글만 쓰기 시작 시작 네큐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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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π 예 무치가하게 침해하면 곧 깨우쳐 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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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영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우 에브리원 마이네임 이즈 파크나나 아임 아임 플레잉 롤루 롤롤랄라 오케이 피해 아 진짜 와 진짜 못해먹겠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하겠지? 아 CS 드럭게 못 먹네 증말 노다가 아 정말 정말.. 시작하자마자 불어나다 했는데 되는게 없네.. 못해먹겠어.. 안해버리겠어.. 뭘지.. 어쩔거야 아리 녀석.. 와 근데 평탄 사거리 되게 길다.. 개꿀인데? 너무 좋은데? 쿠키 쿠키.. 최종대왕님 제가 대신 사건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나누나가 일이 모자랄 줄 몰랐어요. 아니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 우리 일상 속에 영어가 너무 자리 잡았어.. 평탄 평탄.. 평탄이 영어로 뭐지? 베이식 어택.. 아 개아픔 개아픔 개아픔.. 개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치지마셈.. 아 사기 치지마셈.. 아 개빡치네 진짜.. 아니.. 개사기 오지네.. 뭐 있다고야.. 아니.. 아리 컴온 아리 컴온.. 컴온 파이팅 파이팅.. 레츠 파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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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우치.. 아우치 아우치.. 아 질간거 아니겠지? 에이.. 고홈? 고홈 고홈.. 아이 개치사하.. 아 뭔 탑에 아리같은걸 들고와.. 아 짜증나 죽겠네.. 변해라.. 체인지 체인지.. 키릭키릭 체인지.. 아 나 왜 이렇게 아파 나는.. 개아프네 진짜.. 아우야.. 물들보다 아리가 더 좋은거 같은데? 아.. 짜증나.. 아.. 아이템 꼬라지.. 무엇.. 아.. 개빡침.. 아.. 요런걸 들고와.. 개사기.. 제가 인정하니까.. 아.. 개사기.. 오우.. 깟게사기.. 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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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오.. 웃기 있었음.. 아우.. 하지마 하지마.. 아 얘는 왜 이렇게 피통이 많은거 같냐? 개치사하네.. 정글.. 정글 갭.. 정글 갭.. 정글 갭.. 미쳐나 탑 갭.. 아 이런.. 데포가 영어로 뭐지? 데포 영어로 뭐죠? 캐논.. 와.. 님들 천재.. 와 님들 천재심.. 오 나이스.. 말파이트.. 홀스바이트.. 어.. 바로쓰.. 탑 빼고 다 잘해.. 영어도 완전히 영계 조서잖아.. 그니까.. 수누료만 쓰기 싫어서 영어 쓴다고 했는데 영어도 못쓰.. 뭐야 어디갔어.. 사라졌어.. 야 내년 계획을 벌써 짜.. 어제 세운 계획도 못지키는데 내년 계획 벌써 짜서 못댔어.. 6월 퍼스트 아이템 이즈 베리 치사 이렇게 치사하게 하면은 내 딜량은 치사량.. 피하지 못했지만은 다 작전임.. 다 작전임.. 다 작전임.. 작전임.. 아니 뻥임 뻥임 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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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하.. 따하.. 작전 작전.. 아니 탑에 세 명이나 있잖아.. 팀.. 우리 팀 와달려 두잉.. 팀 갭.. 팀 갭.. 팀 갭.. 아니 정글도 안 놓고 아무도 안 와.. 미치겠네.. 헬프.. 헬프 헬프.. 아무도 안 와.. 아 나 아리 솔킬 타고 싶은데.. 에이 아리.. 두유노우 솔킬.. 아우.. 봐 캐논.. 오.. 오.. 이길 것 같다.. 아닌가.. 스프라인! 오.. 오.. 치사해.. 치사 치사 치사.. 개 치사함.. 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함.. 오.. 너무 치사해.. 너무 치사해.. 오.. 이런.. 개.. 네저 라이크.. 고아도그.. 오.. 어 내가 내가 너 지켜주고 있어.. 어허.. 오.. 이거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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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아임 장.. 내가 운 내줘스.. 바루스만 지키면돼.. 바루스 바루스.. 베루스.. 베루스.. 내가 이거 변인 넣어줘.. 체인지 체인지 캐릭 캐릭 체인지.. 에이! 실드! 오케이! 와! 코드라킬! 가라! 바루스! 100만 볼트! 뭐 안 되나? 까비. 가자! 오오! 오오! 아! 야! 말파이트야! 어우! 노양심! 아, 미안. 사과는 하네. 노노노노노! 살아라! 바루스! 난 너에게 죽는 것을 허락하자. 나 마이한테 변이 넣어주고. 따하! 아이고 죽었네, 저런. 어디 가냐? 우린 죽을 잡을 수 있나? 오오! 온 괴 판! 완벽달라한 죽여선! died 싸, 난 살았다~! atsangg 뭔 소리야, 너 누구랑 얘기! ㅋㅋㅋㅋ 응... 나 너랑 이야기 안 하는데? 말파이트 약간 그건데? 약간 뇌정지 왔나봐. 대답 좀 해줘. 슬퍼 wreck, 꿀벌. 말파이트. 언제 뇌정지가 와서 층설수설 하니까 바루스가 너 누구랑 얘기해? 이러고 있네. 아오!! 아파.. 아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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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아아아 변해라아.. 와아 우리 빠루씨 잘한다아.. 와 키라 하나도 못했는데 이겼다.. 변해라아.. 너무 재밌고.. 아 이 맛에 탑룰러 하는구나.. 재밌네.. 말파이트 계속 궁금해.. 아 말파이트 계속 궁금해하는 거 너무 웃기네.. 와 딜리양 봐.. 어 그래 그 부분보다 많이 넣었네.. 이거 봐봐.. 뿅글갭.. 뿅글갭.. 어 너 유튜브만 봐? 아이.. 아 진짜? 아 이번판.. 야 개 막했는데.. 그래.. 형 다음부터나 알려줘 이러네.. 개웃겨.. 슬롤.. 아 말파이트 너무.. 너무 귀엽다.. 근데 이게.. 게임에서 알아보면은 문제점이.. 이제 말파이트는 이제 너무 반가워하잖아.. 근데 나머지는 그게 뭔데? 오늘 누가 유튜버야? 그게 뭔데? 그게 누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행복하기만 하지 않아.. 그 먼십이 돼버려.. 말파야 재밌었다.. 사실 재미있었어 근데.. 탑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 말은 다 배우고..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hlitch.. 그 중에서.. 뭐.. ü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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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